인정할 만한 분입니다. 요즘 최고 있죠? 한 분 있다. 전현무 씨 밖에 더 있겠어요? 형, 이 정도는 다 여태 친구가 해주는 거라. 아 진짜? 같은 스타일리스트. 네, 같은 스타일리스트. 정말 잘해야겠다. 다른 알림 벌었어. 아니 그럼 고개 숙여 많은 사람인데? 고개만 숙여 의도고. 고개만 숙여 있을 때. 갑자기 키가 큰데 고개가 계속 숙여. 이미 숙이지 않아도 숙인 것처럼. 숙이면 정세계가 보인다. 우리 세 분이 라디오 DJ면서도 사실 아내 바보 사람 쪽으로 유명합니다. 아 맞아. 사실 뭐 진짜 최수정 씨는 거의 원조 아닙니까? 근데 최수정 씨와 임백천 씨가 공교롭게도 지금 나란히 그런 25주년이거든요. 그죠? 제가 3월에 했고. 11월에? 11월. 그 사회를 임백천 씨가 보셨어요? 아 다 보셨어요? 네, 최수정 씨 사회를 봤어. 새신랑 입장에서. 아니 근데 요새 그 형수님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자간의 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두 분이 TV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잘 못했는데. 결심한 이유가 어떤 부부간의 어떤 트러블을 정면 승부해보자. 사실은 그거보다도. 네. 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전현무 씨나. 그 다음에 결혼 지금. 결혼 바로 이제.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하니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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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25만 10인 11개. 하 method. 하환경 50國. 하옥 transform. 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25년 동안이란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쭉 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토크쇼 나오라고 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이유가 이 두 분을 돌아서 한 소문? 그것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쇼인도 부부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이라 씨를 두드러 패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해준다. 또 지금 얘네들이 변호사 이혼 도장 찍는 걸 봤다. 또 계속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에 자꾸. 너무 인꼬부부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근거 없이 음해하는. 아니 우리도 임백찬 김현주 부부 이혼. 이게 포탈에 떠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런 소문이 헛소문이 있다. 너무 잘 사니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안 싸웠다는 얘기는 맞아요? 25년도 한 번도.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단서를. 어떻게 사람이 안 싸웁니까? 이게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게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우리가 무슨 격투기 선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워요? 감정이 조금 격화되고 조금 이런 신경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말로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런 남들이 봤을 때 싸운다는 표현 이런 거를 안 해봤어요. 뭐 얘기하면 듣습니다. 내가 저런 부분은 내가 미처 이해를 못했구나. 아 이렇게 하세요? 진짜? 이거 쉽지는 않은데. 그럼요. 하이라 씨가 늘 옳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00% 오라요. 100% 아니 제가 잘 못해서. 아니 이게 소문이. 이거 진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수종 씨는 그런 사람이야. 네. 내 생각은 내 얘기를 하잖아요. 하이라 씨도 만약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처 그분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아 미안합니다. 끝이에요. 하이라 씨는 화가 눈녹듯이 사라지고. 없죠. 그러면 좀 반대로 하이라 씨는 화를 내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내지는 않아요. 아니 방송을 봤는데 약간 좀 원성이 좀 높아질 때가 있던데요. 제가 잘못하는 거죠. 네? 네. 뭐 죄 짓이었어. 백일 기둥 갔다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백일 기둥.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든 최수정 씨를. 마치 하이아라 때처럼. 여기 달려들어가지고. 해도 돼. 일요일만 쉬셨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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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일요일은. 우리가 남자들이 하는 날. 뭐하면 아버님이 부엌에서. 다 요리를 하시고. 저희들 한 시에. 예. 저희는. 이불 개고. 그리고 방 청소하고 이랬었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지. 대단하지. 아. 아. 그러면. 형수님한테는.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 씨가. 옷을 벗으면. 뱀 허물 벗듯이. 벗고 가요. 그러면. 그걸 뭐 해야지.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다 개요. 다 개서 이렇게. 탁탁 차고 차고 놔둬요. 네. 그럼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네네. 하이라 씨가. 가다가. 아. 벗다가. 그래서 자기가 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아. 이 옷이 하루들도 아니고 뭐예요. 얼마 만에. 얼마 만에. 지금 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톤이네.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이거는. 이거 완전 톤이 너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연기자로서의. 아. 만약에 내가 그런 연기를. 톤이 좀 너무 좋았는데. 강연 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양치질을 하면. 그리고 하이라 씨는 중간부터 푹 짜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놔둬요. 어. 어느날. 하이라 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하고 나면 또. 바뀌면은. 25년 됐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해요. 옷도 챙기고. 아 지금 저희 쪽에 합류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 쪽에 좀. 하이라 쪽에 합류하시면 돼요. 25년 됐지요. 그럼 그럼. 언제부터. 아니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 와이프도. 허물 벗듯이 가면 내가.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제대로. 불 켜고. 이게 뭐 벗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치고 싸우는데. 생각을. 조금 바꿔요. 내가 다 개설 올려놓고. 불타 끄면. 아니 생각을 바꿔야 되겠냐고. 이 사람은. 예.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컸어요. 예예. 나는 이렇게 잘하고. 집에서. 아 이거 안 하면 뭐해. 라고 해서. 부모의 모습도 본 거야. 아. 이렇기 때문에. 내 아내를 보지 않고. 누구의 시선으로 보냐면. 장인어른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럼 누구야.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아빠. 아빠잖아요. 아빠가. 이게 딸이 그런가.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잘 갔다 왔어. 그러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죠. 이현우 씨. 살짝살짝 째려보시고. 오늘 싸우는 거. 오늘 싸우는 거. 이현우 씨. 아니. 제 표정. 경청 표정이에요. 아. 그냥 바보라고. 네. 이렇게 약간. 아니 근데. 동상이면 출연을 망설였던 이유가. 잦은 스킨십. 때문에 좀. 아 그래요. 하이라 씨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뭐. 생활을 하면. 방송 못 나가죠. 아. 미국식이에요. 어떻게. 그니까. 키싱구람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정말 키싱구람이구나. 뭐. 뭐. 그러세요. 아니 근데. 요거의 연장선으로. 그냥. 매일. 설레이는 감정이 드십니까. 실제로. 아 저는. 저. 하이라 씨한테 그렸어요. 잘 때. 이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아. 자기야. 내 가슴 좀 맞죠. 심장 떨리는 거. 아직도. 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라 씨는 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이런데.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아. 그냥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면 돼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어. 사랑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과거에 누구였었는데. 과거 하이라 씨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 가지 않고. 그 지금의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느낌이 좀. 강연 뱉도시야. 지금 우리 찍으시면서도. 강연 뱉도시야. 네. 근데 오늘 댁에서 남편을 많이. 제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랑 결혼한 지 만일 째를 체크하셔서.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신데. 머리맡에 다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아. 오늘이 당신과 맞이하는 만일째 아침입니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시내니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만. 대상이 어떤 일이세요? 야. 너 만삭이다 만삭. 나 만삭이야. 나 만삭이야. 하이라 씨는. 다시 태어나도. 혹시 그런 얘기. 아. 다시 태어나도. 최수정 씨랑 결혼하고 싶어해요? 어때요? 그런 얘기를 뭐 묻거나 이러진 않는데. 서로가 늘 감사하면서 살죠. 여자들이 그렇게 자주 질문하죠. 이현우 씨는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나무가 되겠다고. 아. 아예 안 볼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무로 태어나려고. 사람을 듣다 보겠다니까. 죄송한데요. 방법을 찾으신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무로 태어나서. 매년 봄마다 새로운 꽃으로 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1년 중에 4분의 1 보고 싶다는 얘기네. 아니 그 제일 아름다운 모습만 그냥. 제일 빛나라. 그러니까. 나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테니. 어. 선생님 뭐라 하세요? 내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울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울었다고요? 진짜요? 그냥 나들이로 오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편의는 여의도 벚꽃으로 태어나시고. 2년에 꽃빛은 지금 와가지고. 아 그것도 괜찮은데? 전혀 안 괜찮아. 진짜. 정말 기계적이다. 현우 씨는 몇 년 됐죠? 저는 이제. 그. 만 9년 딱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이를 물어보면. 9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아내를 만나면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 아 진짜 짜증나.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니. 아니 무슨 아홉살이야. 아니 무슨 아홉살이야. 몰카 아니야 몰카. 지금 무슨 아홉살이야 지금. 몰카 아니야? 아니 나보다 형인데 무슨 아홉살이야 지금. 그 토지 좀 짜증나거든요. 동영이 좀 바꿀게요. 맞 denn? 짱크 췉ileen kilometers 대 대도. 잘 지낼게요. intentional 김영업이 눈치챠고. 감사합니다.